이겨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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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내봐. 파울트 3진왕. 공사에 이준명 선수가 류현희를 잡아납니다. 투아웃. 위기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나가는 이준명입니다. 비었어. 비었다고 비었으니까 넓게 할게라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군우를 맞닥뜨리게 된 이준명. 비었어, 생각에. 고의사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페이스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문호하고 한단다. 나가란다. 위약감 있네. 가자, 문호. 비어있는 1루를 채웁니다. 2루 수밖에 없습니다. 투아웃 조절은 말루입니다. 타석에 들어와 있는 김문호. 오늘 2번 타자로 이승열 감독이 김문호 선수를 설득했는데 빅 찬스가 왔습니다. 보여줘, 문호. 문호, 문호. 렌즈 슬랩. 말로 없는 거 보여줘. 문호,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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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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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호. 좋은 걸, 좋은 걸. 문호, 문호, 문호. 이거 변하고, 스트라이크 좀 안 해 들어옵니다. 바운수상만 저렇게 해준다고 하면 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좌타사 바깥쪽에 포심 낮은 공은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김문호 선수가 어떻게 컨택을 할지요. 볼 카운트는 원 볼 원 스트라이크. 바운드되는 공을 잘 막아내고 있는 포수윤 준호. 투 앤 오는 카운트. 아, 퍼브네요. 정말 좋은 공을 던졌습니다, 이 준비 형. 가자, 가자. 문호야, 가자. 문호야, 가자. 바깥쪽인데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승무로 풀 카운트까지. 투 아웃, 주자는 만루. 그리고 풀 카운트.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바깥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밀어내기 볼래. 볼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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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만루 상황에서 김문호가 눈으로 또 한 번 출루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또 한 점 최강 몬스터즈가 6대0을 만듭니다. 또 한 번 투어 주자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서 있는 박용택입니다. 지금 몬스터즈는요, 인정 사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